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끼학무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3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청동계하고 고조선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것 필기노트라면 8페이지. 그렇죠. 그리고 기출문제 지문 17페이지입니다. 필기노트부터 보고 우리 갈게요. 필기노트 보시면 청동계입니다. 청동계는 군장국가. 그렇죠. 아까부터 계속 나왔죠. 군장국가 정복활동이고요. 선민사산. 최초의 국가가 출현합니다. 그게 바로 고조선이고요. 경제 보시면 이제 변홍사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여생산물이 나오죠. 인여생산물 나와가지고 빈부격차 때문에 계급이 발생한다. 그래서 계급사회. 계급출현. 그리고 가부장사회고 군장출현. 주거는 배산 임수지역입니다. 그리고 환호 목책. 환호 목책도 은근히 잘 나와요. 그 방어시설이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집터 같은 게 있다는 거. 그 다음 예술은 바위그림. 울주방구대하고 고령 알터. 울주방구대가 여러분 그 고래 그림이 있는 거죠. 현재 보존문제에 있는 거고요. 도구는 반달돌칼이 제일 중요하죠. 반달돌칼. 그 다음 간돌검, 비파용동검, 거친무늬거울, 고인돌. 그 다음 토기는 미송리식. 그 다음 민무늬, 붉은간토기. 그 다음 거성문화. 유적지는 여중암리, 부여송곡리. 여기에서 쌀이 발견됐다. 근데 청동기 제일 중요한 건 돌이다. 돌. 돌, 돌, 돌. 돌 4개죠. 고인돌, 반달돌칼, 돌, 농기구. 그 다음 거성문화. 이 돌 4개. 그 다음 청동기는 비파용동검, 거친무늬거울. 그것만 보면 된다. 고인돌이 진짜 잘 나와요. 그 다음 철기 보죠. 철기는 연맹국가에요. 그쵸. 철 생산하면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죠. 농기구 사용하면서 빗무격차가 점점 커져서 계급분환은 더 커진다. 그 다음 죽어보시면 이제 온돌 사용하고요. 주춧돌이 일반화됩니다. 도구는 이게 제일 중요해. 독자적 청동기 사용했다. 세형, 잔무늬, 거푸지. 그러니까 철기인데 청동기가 나와. 시험 문제. 철기인데 청동기가 나와요. 세잔거 이거 암기하시고 그 다음 토기는 덧디, 거문간토기. 그 다음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 명도전, 박란전, 우수전, 붓. 그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비교해볼게요. 놔보세요. 보지 말고 이제 놔봐. 청동기, 철기. 그쵸. 그리고 이거는 2000년경. 이건 PC. 5세기. 그래서 2시, 5시에 활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시, 8시에 일어나서 2시, 5시에 활동한다. 여기는 군장국가. 여기 연맹. 그 다음 유물하고. 그 다음 유적지 중요하다겠죠. 여기는 돌이 4개만 알면 된다. 돌, 돌, 돌. 고인돌. 반달, 돌칼. 돌, 농기구. 그 다음 거성문화. 이렇게 돌, 돌, 돌.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청동기로는 비파형동검하고. 그 다음 거친무늬 거울. 비거. 그쵸. 유적지는 여부살. 아 여기 하나 빠졌다. 뭐 빠졌어요 여러분? 토기 빠졌죠? 토기. 민미분. 민무늬, 미송리식, 붉은간토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철기 보죠. 철기는 독자적 청동기. 세 잔 거가 중요해요. 그쵸. 그 다음 토기는 덕검. 그 다음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 박명수 붓. 박란전, 명조전, 우수전 붓. 그쵸. 그리고 여기 들어갈 거. 유적지로는 창원 다오리에서 붓이 발견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돌, 돌, 돌. 세 잔 거. 그 다음 민미붓. 그 다음 덕검, 토기. 이거. 내가 동그라미 친 게 핵심입니다. 이거 위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럼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그렇게 많이 출시되진 않지만 나오면 청동기 쪽. 그러니까 청동기하고 신석기하고 비교 문제가 제일 잘 나오죠. 청동기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돌, 돌, 돌. 그렇죠. 고인돌, 반달돌칼, 돌, 농기구, 거성문화. 그리고 토기, 민미붓. 제가 아까 체크해 줬던 거. 그 위주로 봐야 돼요. 그렇게 여기 오고 이거. 신석기와 청동기를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신석기하고 청동기를 정확하게 구분해요. 철기 파트는 독자적 청동기와 중국과 교류 중심으로 보면 되고요. 이 출제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문제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신석기, 청동기 비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제일 잘 나옵니다. 특히 청동기는 돌, 돌, 돌.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나가도록 하죠. 여기 보니까 중요도는 몇 개예요 여러분? 세 개고요. 그 다음 난이도 어려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청동 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동기 시대에는 수건과 관련된 가락바퀴. 야 왜 가락바퀴가 나와? 가락바퀴 어느 시대? 신석기. 틀리네. 청동기 물어보니까. 어! 어! 맞다! 여부쌀. 여부쌀 좀. 제가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여부쌀. 맞네. 청동기 시대 유적지는 한반도에 국한됐다. 여러분. 미숙리 토기나 비파형동검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만주지역에도 있어요. 틀리네. 청동기 시대 조개껍데이 가면. 여러분 조개껍데이 가면 신석기잖아. 청동기 시대 토기로는 덧디가 붙인 덧무늬.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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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신석기. 제가 수업 시간에 무늬 무늬 들어가면 신석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2번밖에 안 된다. 됐죠? 아유.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너무 쉽다. 그쵸.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죠. 2번.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것이라고 돼 있네요. 오케이. 볼게요. 보니까 중요도 3개 난이도 보통입니다. 청동기 시대에요. 연천전공리. 볼 것도 없어. 그냥 구석기에요. 창원 다오리에서 붓이 발견됐다. 여러분 창원 다오리 붓은 이거는 철기지. 철기. 그쵸. 그 다음. 강화부근에 탁자식 고인돌. 고인돌. 청동기 돌 돌 돌 돌. 고인돌. 반달독활. 돌농기구. 거성문화. 맞네. 서울 암사동. 서부제. 서울. 신석기. 다음 몇 번? 답은 3번. 오케이. 돌돌돌만 기억하면 문제 푼다. 아시겠죠? 간단해요. 제가 했던 거 그대로 나옵니다. 돌돌돌. 그 다음 이제 3번 가도록 하죠. 3번. 고인돌. 고인돌이 많이 만들어졌던 시대의 설명 옳은 것. 중요도 3개. 난이도 쉽다. 고인돌. 돌돌돌. 청동기. 돌 돌 돌 돌. 고인돌. 반달돌칼. 그렇죠. 반달돌칼. 답은 몇 번? 1번. 빗살무늬토기. 신석기. 서울 암사동. 서울 암사동 진짜 잘 나온다. 내가 그랬잖아. 신석기와 청동기 비교하는 거 제일 잘 나온다고. 다 그렇게 나오죠? 신석기. 그렇죠. 우리 가운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다. 정치 권력을 갖지 못했다. 신석기 때는 정치 권력을 가졌죠. 어. 이거는 신석. 아니. 신석기래. 청동기 때는 정치 권력을 가졌고 신석기 때는 갖지 못했지. 그러니까 이건 신석기로 가야죠. 왜? 청동기 시대 때는 지배계층이 나타나요. 권력이 있지. 권력이. 그러니까 틀려요. 띵띵띵. 다음 몇 번? 1번. 봐봐요. 여러분. 청동기, 신석기 비교 문제밖에 안 나와. 그렇죠? 신석기, 청동기 비교 문제가 핵심 포인트다. 그거 위주로 보면 된다. 아. 쉬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4번 보죠. 4번. 그림 문제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림 문제. 그림 문제. 난이도 보통이고 중요도 3개예요. 보시면 한반도에서 청동기 문화가. 여기 잘 봐야 돼.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이에요. 그러니까 청동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청동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뭐야. 독자적으로 하는 거니까 신석기 시대 때. 아니에요. 철기 시대 때 독자적 청동기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다시 다시. 봐봐요. 어려운 건데. 왜 보통으로 했대? 봐봐.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청동기가 아니고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 때. 철기 시대 때 독자적 청동기가 있었어. 독자적 청동기가 있었잖아. 독자적 청동기야. 청동기 문화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독자적 청동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독자적 청동기는 철기 시대잖아. 그럼 철기 때 독자적 청동기 3개 있었잖아. 세영. 잔문희. 거푸집. 세영동검. 잔문희 거푸집. 거푸집 2번 나오고. 이 문제 어렵습니다. 이 문제 어려운 거예요. 거의 3번 찍었겠지. 3번 찍었겠지. 그렇죠. 3번 찍었겠지. 이건 중국돈. 명도전. 중국돈. 박란전. 중국돈. 독자적인 거하고 상관없지. 중국돈이. 둘 중에 하나인데. 청동기 나오니까 3번 찍었을 거야. 틀림없이. 아닙니다. 3번은 여러분. 한반도에만 있어요. 만주까지 있어요. 만주까지 있어요. 고조선 유물이잖아요. 비팡동검. 청동기 시대. 근데 여기서 독자적이 나오잖아. 한반도네. 한반도. 한반도네. 독자적이니까. 이건 세자인 거지. 세영. 잔문희 거푸집이죠. 답은 그래서 몇 번? 답은 2번. 이거 질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한반도 내 독자적인 청동기야. 글 잘 읽어야 돼. 한반도에 있는 독자적 청동기가 뭐냐. 2번. 거푸집이다. 세영도 온 겁니다. 세잔거다. 세영. 잔문희. 거푸집이다. How? How? 좋아요. 이 문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어려운데. 왜 보통으로 했지 내가? 그 다음. 5번 보도록 하죠. 5번. 반달돌칼이죠. 반달돌칼. 중요도 세개고 난이도 보통이네요. 반달돌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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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 돌. 반달돌칼. 어. 돌. 농기구. 거성문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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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동기. 농경 시작됐다. 신석기. 불교 받아들여졌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 어. 계급사회가 성립되었다. 청동기. 동굴막집. 구석기. 그럼 이건 청동기니까. 다음 몇 번? 3번. 이거 신석기라면 큰일 납니다. 돌이지만 언제다? 청동기다. 돌이지만 언제다? 청동기다. 꼭 기억해. 돌인데 청동기다. 그 다음. 6번 보도록 하죠. 6번. 다음은 각 유물과 그것을 사용했던 시기, 사회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어렵네요. 여러분. 어려워. 어. 어렵고. 그 다음 중요도는 몇 개? 2개입니다. 중요도 2개. 보도록 하죠. 여러분. 옳은 겁니다. 순배찌르게. 구석기. 변홍사. 청동기. 땡. 안 맞아. 시기가. 붉은간토기. 민미붓. 청동기. 거친무늬거울. 청동기. 맞네. 청. 청. 이렇게 풀어야 돼요. 반달돌칼. 정동기. 농경짓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건 신석기. 안 맞네.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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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신석기.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 맞네. 리은. 리은. 리을. 답은 3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푸는 방법은 뭡니까? 핵심거. 핵심. 이거 토기. 이거 돌칼. 토기. 이거 어느 시대인지를 보고. 그 다음 옆에 있는 거 시기보고. 이렇게 풀어야죠. 아. 문제 이거 공부 안 한 분들은 이거 딱 틀리기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땐 6번은 참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입니다. 다 알아야지 풀 수 있거든요. 찍어서 풀긴 못 풀어야죠. 찍어서 못 풀어요. 그래서 답은 3번. 문제 좋다. 그 다음 7번 가도록 하죠. 7번. 이거 보니까 여러분. 난이도는 보통인데 중요도가 2개네요. 그럼 보도록 하죠. 이거 빈말. 가운데 이제 빈말 놓기. 빈칸 놓기죠. 빈칸 놓기. 보도록 하죠. 기원전 87세기 무렵에 뭐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모르죠. 모르면 넘어가요. 모르면 넘어가면 돼. 일반적으로 니은은 식량 채집 단계부터 식량 생산 단계로 보는 농업혁명. 농업혁명 뭐 있어? 신석기 혁명밖에 더 있어? 청동기 혁명 들어봤어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아 이거 들어봤다는 사람 보면. 아 이거 말도 안 되지. 언제 들어봐? 나도 안 들어봤는데. 여러분. 청동기 혁명 어딨어요. 없지. 띵. 띵. 됐죠? 신석기 혁명이지. 그 다음. ㄷ과 ㄴ, ㄹ을 대표적인 유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황어에 구별된 독자적 개선을 지낸 것이다. 오. 뭐를 ㄷ. 이게 독자적 청동기네. 그럼 새 잔 거잖아. 새 잔 거. 새 형. 잔문이. 거푸집이니까 거푸집 상관없고. 새 형 전에 비파 형이 있었고. 잔문이 거우 전에 거친문이 있었죠. 그러면 비파 형, 새 형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잔문이 거푸집이겠네. 근데 이건 없네. 아예 내용이. 그러면 여기 두 개로 봐야겠네. 비파 형하고 새 형. 비파 형, 새 형. 그렇죠? 비파 형, 새 형. 근데 이게 아니잖아. 그럼 다음 몇 번밖에 안 나와? 1번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문제 여러분. 변홍사 몰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봐봐요. 모든 걸 알아야지 문제 푼다고? 아니야.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 봐봐. 이거 ㄱ. 변홍사 이거 잘 모르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 기운 좀 팔지. 이거 암기할 거야?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냥 변홍사는 청동기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청동기 암기 팁 있죠? 어. 우리나라는 7시, 8시에 일어나서 2시, 5시에 활동한다. 그러면 빛이 2000년경이고 이거는 언제입니까? 빛이 5세기네. 5세기 전이니까 8, 7세기. 어. 청동기.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넘어가요. 넘어가면 당연히 신석기혁명. 그다음 비파형, 새 형동검. 이거 나오면 답은 1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풀면 돼요. 문제가 어렵긴 한데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어렵긴 하지. 답은 1번. 그리고 시험 문제에 보리농사가 답일 리가 없죠. 보리농사 가르쳐주다는데. 맥주 먹을 일 있어요? 거의 벼농사 가르쳐줬지. 그 다음 이제 8번 보죠. 8번. 8번은 아. 어렵네.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중요도는 뭐야. 별로 거의 안 나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다음 유적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사천 늑도리적인 박란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동화폐가 출동됐대. 알아 몰라. 아 모르지. 이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모르죠. 이거 왜 암기해? 몰라.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렇죠. 몰라요. 몰라. 너무 오래된 노래인가요? 저 군대 있을 때는 엄정어가 최고였는데. 몰라. 알 수가 없어. 몰라.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해? 넘어가. 모르면 어떻게 해라? 넘어가. 넘어가. 부산 동삼동. 신석기. 주춧돌 사용했대. 지상가옥. 주춧돌. 청동기와 철기. 시대가 맞지가 않아요. 띵. 그 다음 단양수양계. 단양수양계 발견된 아이패를 흥수아이라 부른다. 말도 안 되지. 우리 흥수아이는 어디? 청원두루봉동굴이죠. 배웠잖아요. 청원두루봉동굴. 띵. 울주방군대는 사각형 또는 방패 모양입니까? 울주방군대는 사람, 물고기, 동물 그림. 틀리네. 띵. 그럼 남는 거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어. 와 진짜 어렵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소거법으로 풀어야 돼요. 소거법. 옆에 적어요.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모르면 넘어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 넘어가. 모르는데 집착하지 말고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돼요. 이거. 넘어가면 돼. 1번 사촌들도. 암기하지 마. 이거. 이거 어디로 암기해? 이거. 거의 나오지도 않는데. 왜 암기해? 이거를. 암기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나머지 우리가 아는 걸로 풀면 충분히 풀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이거 다. 부산동산도 배웠고 흥수아이 배웠고. 울주방군도 다 배웠잖아요. 아는 걸로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럼 이거 하나만 남네?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모르면 넘어가서 소거법으로 풀면 된다. 불안해하지 마라. 다 풀 수 있다. 그럼 못 풀었어. 괜찮아. 이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옆에 친구분도. 옆에 수험생도 틀렸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나만 틀린 거 아니야.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나만 틀린다? 다 틀린다. 다 틀려. 다 틀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9번 보죠. 9번. 붓이 출토되어 문자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주는 유적지는. 너무 쉽지. 창원 다오리지 이거는. 요즘에 이렇게 안 나와요. 옛날 문제. 옛날 문제. 창원 다오리 붓인데 요새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새는 차라리 사료로 창원 다오리 주고 밑에 그림 같은 거 주든가 하지. 옛날 스타일 문제. 요즘 스타일 아닙니다. 옛날에 이렇게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10번 보도록 하죠. 10번. 보통이고 중요도 2개입니다. 보도록 하죠. 옹기로 만든 묘네요. 그쵸. 옹기로 만든 묘. 이거 청동구. 아니다. 아니다. 잘못했다. 어딨어. 옹기 잘못했네요. 청동기는 고인돌이죠. 철기. 고인돌 있는데. 고인돌. 고인돌 있는데. 이 고인돌은 청동구. 옹기묘. 그 다음 고인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거 보기에서 뭐하면? 고루면이라고 되어있어요. 한번 보죠. 가. 철기세에 농경 보충 시작됐다. 신석기 때. 틀리네. 가. 철제 농기구. 맞네요. 나. 계급이 없었다. 계급 출현했다. 여러분. 이 돌들 이동하려면 사람이 이동해야 하는데. 이때는 중장비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사람이 옹기려면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지. 권력이 있어야지. 이걸 만들죠. 권력이 없으면 이걸 못 만들죠. 그럼 권력이 언제부터. 청동기부터 권력이 생기니까. 이거 청동기 무덤이에요. 틀려. 나. 반달돌칼. 그렇지. 청동기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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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돌. 반달돌칼. 돌. 농기구. 거성문화. 반달돌칼 나오잖아요. 답은 ㄴ하고 ㄹ.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요. 그림 잘 보세요. 이렇게 옹기로 만든 묘. 이거 철기입니다. 고인돌은 무조건 청동기에요. 고인돌은 무조건 청동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청동기는 돌 몇 개? 4개. 청동기는 돌 몇 개? 4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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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다음 11번 보죠. 국가직 문제네요. 중요도 2개고요. 어렵다고 합니다. 바르게 연결된 거. 가나. 가. 동물뼈. 뿔. 뼈도구. 뗀석기. 끝났지? 뗀석기는 구석기입니다. 고인돌이네. 끝났네. 청동기. 그럼 구석기하고 청동기 물어보는 거예요. 볼게요. 구석기. 동굴 유적지로 덕전승리자 재천 전말. 청원두루봉. 있잖아요. 청원두루봉. 아는 거 갖고 풀면 돼. 맞아. 단정. 공상. 청. 굴. 종점. 그럼 나오잖아. 그다음. 나. 금속을 다루는 전문 장인이 나타났다. 사유재산 나타났다. 발전됐다. 청동기 때 맞잖아 이거. 반달돌칼. 반달돌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청동기지. 근데 가는 구석기잖아요. 틀리지. 서울 암사동 신석기잖아요 여러분. 서울 암사동 신석기인데 이거는 청동기잖아. 틀리지. 그럼 맞는 거 하면 언제? 답은 ㄱ하고 ㄴ. 아 이런 박스형 문제가 어렵다니까. 다 알아야지 풀 수 있으니까. 박스형 문제. 핵심 단어를 알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뗀석기. 여기서는 고인돌 가지고 구석기와 청동기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들어가면 돼요. 핵심 단어 찾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모르면 넘어가라. 덕전승자 이런 모르면 넘어가. 아는 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아는 걸로. 아는 걸로 문제 풀어도 충분하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아 12번이죠. 12번. 12번 보죠. 기상직 문제. 어.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이거 중요도 3개. 난이도는 어렵네요. 음. 우측 지층에서 가에서는 반달돌칼이 된대요. 여러분. 그럼 이건 청동기네. 주먹도끼니까 이거는 구석기지. 그럼 사이에 뭐가 있냐. 신석기지. 나한테 어떤 사람 질문했어. 나니까 이거 양쪽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냐. 땅 파면 이게 섞이는 거 아니냐. 아 왜 생각을 해. 왜 당신 생각을 하고 있어. 땅 파면 섞인다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주제로만 문제를 풀어야죠.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가는 뭐. 청동기면 여기 구석기면 사이에 있는 거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땅을 파면. 실제로 땅을 파면 거기에 나온. 실제로 땅을 왜 파.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여기. 여기서 주는 걸로 문제를 풀어야지. 왜 더 들어가요. 왜 더 들어가. 아 나 진짜 문제 풀다 보면. 왜 자기만의 제국을 만들고 있어요. 그냥 아는 거 가지고 문제를 풀고. 내가 알려준 대로 문제를 풀어야지. 생각하지 말라고. 한국사는 암기 시험이니까. 그냥 알려준 대로 문제를 풀라고요. 생각하면 막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논리 과목이 아니라니까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지. 그냥 있는 대로 딱. 위가 청동기. 밑에가 구석기. 그럼 가운데는 신석기. 신석기로 문제 풀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럼 신석기로 잘못된 것. 그리고 이거 몰랐는데 이걸로 다 풀잖아. 신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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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무니토기. 민미붓. 민. 미. 붓. 그쵸. 이거 언제. 청동기. 그럼 답은 몇 번. 4번. 소거법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걸로 풀어도 되고. 여기서 뭐 땅을 파면 섞이지 않아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알겠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서만 문제를 푸세요. How? How. 좋습니다. 그 다음 계리직 문제. 그쵸. 계리직 문제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중요도 3개. 난이도 보통입니다. 계리직인데. 난이도는 보통이에요. 밑에 뾰족하네. 비슷한 문이네요. 신석기. 그 다음 고인돌이죠. 고인돌. 고인돌 이런 그림 처음 봐. 보통 이렇게. 이 그림 안 나오고. 아까 이 그림 나오는데. 시험 문제. 거의. 거의 이 그림 나오는데. 어. 이 그림 처음 봐요. 이 그림 처음 봐. 청동. 신석기하고 청동기. 옳은 것. 신석기는 농경과 목축.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어. 점차 높아져요. 주먹도끼. 구석기죠. 한반도에서 주로 강가나 해안가. 강가 해안가. 여러분 바닷가. 언제. 신석기. 전문장인이 출연하고 사유재산 계급. 아까부터 계속 청동기 때 전문장인들. 사유재산 계급 나타난다고. 계속 나오고 있죠. 선지에. 맞네. 그러니까. 게리직도 기출문지 나왔던 거 그대로 낸다니까. 약간 그거 갖고 이렇게 바꾸는 거지. 완전 새로운 거 없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리을. 기억하고 리을.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How? How 좋아. 아유.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동기. 지금 철기 했는데. 거의 청동기 많이 나오죠. 특히 신석기하고 비교하는 게 너무 잘 나옵니다. 신석기하고 청동기하고 비교하는 거 잘 보시고. 청동기는 딴 거 없어요. 다 돌 돌 돌 돌. 그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오케이. 그럼 이제 고조선 보죠. 고조선 가기 전에 필드 노트 한번 보고 갈게요. 9페이지. 역사. 역사 그냥 암기 팁으로 하세요. 역사. 첫 번째 역사. 예. 연. 부. 준. 만. 어. 우. 아. 이렇게 됐다. 연. 부. 만. 예. 섭. 우사. 연나라. 진계가 쳐들어오죠. 그렇죠? 그다음. 부왕. 준왕. 그리고 위만. 예군남녀. 그리고 섭파. 그렇죠? 그 다음 우고왕 사례되고요. 한상은 설치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야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청동기 고조선 여기는 위만조선 순서. 그 다음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유물. 유물은 고비거미. 고인돌 비파형동검 거친무늬거울 미송이식토기. 미송이식토기 고비거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비파형동검하고 미송이식토기 잘 나와요. 세 번. 위만이 우리나라 사람 이유.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국토상조. 국호사용. 턱창민 등용. 상투 조선호. 그렇죠. 위만. 그 다음 네 번째가 사료인데 팔조법이 제일 잘 나와요. 사료는 팔조법. 팔조법 핵심은 50만 전. 50만 전. 이거 나오면 무조건 팔조법으로 해봐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팔조법. 다섯 번째. 삼국. 이제 기록된 거. 기록. 역사서. 삼국유사. 제왕웅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자 들어간 책. 다. 조선시대에 동국자 들어간 책이에요. 고려 아닙니다. 동국이상국지면 안 돼요. 삼국유사. 제왕웅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자 들어간 책. 이거. 요즘 제일 잘 나온 건 사료가 제일 잘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풀면 돼요. 다 풀립니다. 그럼 한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고조선이 안 나오다가 요즘 다시 나오고 있어요. 특히 팔조법 사료가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사료 팁이 50만 전입니다. 고조선의 역사, 유물, 유만조사 특징. 그리고 사료를 통한 고울의 특징을 중심으로 기출되고 있으니까요. 그냥 문제 풀지 말고 아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구나 하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알겠죠? 어려운 파트도 아니고 문제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How? How? 좋습니다. 1번부터 가도록 하죠. 1번.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인데 서울시 문제네요. 중요도 두 개, 난이도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국사기. 아유, 삼국사기.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고조선은 삼국사기가 아니고 유사예요. 고조선 사기치지마 이렇게 암기해. 고조선 뭐 치지마? 사기치지마. 사기치지마. 고조선 사기치지마. 이렇게 암기하시면 무조건 아니에요. 고조선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왜 한반도 정상으로 해가지고 요령치면 아니고 요령에서 한반도로 이동. 앞뒤가 바뀌었어. 서울시죠? 서울시 꼭 이렇게 내더라. 앞뒤 바꿔서. 앞뒤가 바뀌었어. 앞뒤가 바뀌었어. 그 다음. 고조선은 기원된 2세기 말. 왕을 칭할 줄은 국가책이에요. 모르죠? 2세기인지 3세기인지 4세기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 4번 볼게요. 위만 조선은 발전된 철기 문화를 적고. 그치. 위만은 철기 받아들이잖아. 그걸 토대로 강력한 국가를 어떻게 해야 돼. 성장했다. 맞네. 맞아. 맞는 거 하나 있네. 맞지. 그쵸. 고조선은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불안을 느낀 한 아 진짜 문제 쓰레기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무죄가 쳐들어오죠. 한 무죄가 쳐들어오. 한 무죄가 쳐들어오. 그래서 틀려요. 이야 문제 개쓰레기다. 와 진짜 이거 완전 쓰레기네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1단식으로 냈대. 오. 조선 한마디가 없네. 조선 한마디 있으면 내가 욕했을 텐데.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돼. 아는 거 가지고 풀면 돼. 삼국사기 아니고. 그 다음 이거 앞뒤 바뀌었고. 이거는 삼색인데 잘 모른다 넘어가고. 4번은 맞잖아요. 그쵸. 한 문제가 아니고 한 무죄. 이렇게 말장난 문제가 은근히 어려운데. 이런 것도 연습하셔야죠. 어쩔 수 없지. 연습하라고 제가 문제 낸 겁니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 여기 적으면 내 말장난 문제야 말장난. 이런 말장난 문제는 여러분 꼼꼼히 봐야 돼. 덜렁덜렁한 사람이 이거 문제 못 풉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꼼꼼히 문제 풀어야 돼. 꼼꼼히. 글자 하나하나 해서. 그러니까 내가 한국사 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검토하지 마세요. 한국사 왜 검토해? 풀 때 꼼꼼히 풀면 돼. 풀 때. 꼼꼼히 풀어도 8분 안에 풉니다. 7분에서 8분이면 다 풀어요. 꼼꼼히 풀어도. 아시겠죠? 글자 하나 꼼꼼히 보면서 아는 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 푸시면 돼.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없네 물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 2번 볼게요. 2번. 중요도 2개. 난이도 어렵다. 볼게요. 서울시 문제네요. 고조선 사회문화의 설명으로 옳은 것. 당구는 재정일치의 지배자로서 주변구족을 통합하고 지배하기 위해 조상을. 아 이거 1번 많이 찍었어요. 진짜 1번 많이 찍었습니다. 다 1번 찍었어요. 문제 어렵습니다. 자신의 소상은 곰호랑이인데. 당군신화에서 곰하고 누구? 환웅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당군나잖아. 환웅은 천신 쪽이잖아. 하늘에 있는 쪽 부족. 하늘 부족이잖아. 호랑이는 튀잖아요. 호랑이는 동굴에서 튀고 사람이 안 되잖아. 곰이 되잖아. 그리고 호랑이는 들어가면 안 되지. 곰하고 천신이라고 해야지. 아니면 환웅이라고 해야지. 호랑이가 들어가면 안 된다. 틀려. 아 이거 1번 진짜 많이 찍었어요. 1번 진짜 많이. 2번. 위만조선은 고조선의 철기문안을 본격 수용했다. 그치. 위만이 수용시켰지. 그래서 산업과 무역 발전시켜가지고 나라를 강대하게 했죠. 맞아요. 고조선의 사회상은 현재 전해진 8조법 전체. 아닙니다. 8조법. 3개만 전해주고 있어요. 틀려. 고조선은 중계무역을 통해 중국 한나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여러분 한나라하고 싸우죠. 한나라 때문에 망했는데 나라가. 그 다음 고조선 시대에 사회는 계급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계급분화가 이루어졌죠. 왜? 고조선 청동기 시대입니다. 틀려.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여러분 2번은요. 1번이 제일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특히 곰, 호랑이 때문에 다 맹붕 왔어요. 호랑이는 여러분 튀었어요. 쑥하고 마늘 먹다 튀었어. 곰만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환호하고 연결되잖아. 호랑이는 연결되지 않았다. How? How? 좋아. 아, 문제 어렵긴 했네. 아, 서울시가 고조선 좋아하네. 그 다음. 아, 서울시. 아, 시한하네. 왜 이렇게 서울시는 좋아하지? 볼게요. 당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당군조선 역사책으로 옳은 겁니다. 볼게요. 이렇게 적어도 3제 세웅동. 3제 세웅동. 사기치지 마. 맞죠. 사기 안 되죠. 표제음주 동국사. 어, 동국자 들어간다. 내가 동국자 들어간 책들은 뭐다? 당군고조선 있다고 했죠? 어, 맞네. 표제음주 동국사. 동국사략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표로 정리한 책이에요. 조선시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군조선 부터 시작돼요. 맞아요. 열려실기술은 조선사, 당대사를 기록한 거야. 틀려. 고려사절은 당연히 고려사 역사만 쓴겠죠. 틀려. 답은 몇 번? 답은 2번. 여기 동국자 들어간 책. 제 거 암기티비입니다. 함정은 1번. 삼국사기. 사기치지 마. 당군한테 사기치지 마. 이렇게 여러분 남기하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처음 보면 어려워. 별거 없는데.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면 풀 수 있는데 처음 보면 어려워요. 책 쫄지 마 여러분. 알려준 대로 하면 돼. 삼국사기치지 마. 모르면 넘어가면 되지. 그래갖고 삼재세흥동. 동국자. 이렇게 푸시면 바로 답이 2번 나오잖아요. 이 문제 틀렸죠? 틀렸어. 내가 볼 때는 3번은 거의 여러분 틀렸을 것 같아요. 3번은. 3번은 거의 틀렸을 거예요. 괜찮아. 지금부터 안 틀리면 되죠. 언니 틀렸어요? 아 언니 자. 아 언니 왜 그래. 자지 마. 빨리 자지 마. 30분 넘었다가 자면 어떡해요. 빨리 빨리. 어 일어나. 아까 수업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아유 지쳤어. 어 손 잡고. 일어나. 일어나. 아잇. 짜. 다시 일어나. 손 잡아요. 빨리 손 잡아. 잡아. 으 짜. 일어나야 돼 여러분. 언니 아까부터 계속 자더라고. 내가 안 깨우려고 했는데. 아 내가 안 깨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 너무 자가지고 내가 깨웠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다 끝나요. 문제 몇 개 안 돼요. 문제 몇 개 안 돼요. 네. 4번 보시죠. 여러분. 기상증 문제인데 보니까 중요도 3개. 난이도는 10습니다. 보죠. 고주선의 당시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 어? 고주선 유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고비 사막에 거미가 산다. 고비 사막에 거미. 고인돌. 비파형 동검. 거치무늬 거울. 미송리 시토기. 비파형 동검. 고인돌. 박란전. 이건 명도전이죠. 그 다음 어떻게 돼? 비살무늬 토기 같네요. 신석기. 철기. 청동기. 어? 고비 거미으로 풀면 답은 딱 1번 나와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특히 그림 잘 봐야 합니다. 그림 잘 나와요. 이 그림 특히 이거. 고인돌하고 비파형 동검. 그 다음 비살무늬 토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딱 보면 어떤 유물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 나오는 그림이에요. 기상직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게리직도 그림 잘 나옵니다. 아까 우리 그림 봤잖아. 그쵸. 게리직에서도 우리 청동기 할 때 문제 풀었을 때. 어? 그. 고인돌이라든지. 있었죠 그림? 그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도 봐줘야 돼요. 그 다음 이제 5번 보죠. 5번은 중요도 3개. 난이도 보통이네요. 다음 자료에 설명하고 있는 나라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볼 거 없어요 여러분. 핵심 단어 찾아봐. 한선지리지에 나오네. 핵심 단어. 빨리 빨리 찾아봐요. 한 마리 뭐가 돼야 돼? 매가 돼야죠. 한 마리 매가 돼야 돼. 빨리 찾았어요. 빨리 찾아요 여러분. 찾았다. 50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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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무조건 팔조법 고조선 이렇게 문제 풀면 됩니다. 50만전 나오면 무조건 팔조법이다. 50만전 나오면 무조건 팔조법이다. 고조선이다. 옳지 않은 것. 어? 삼국 사기. 당군한테 사기치지 마. 그쵸? 사기치지 마. 고조선 사기치지 마. 삼국 유사잖아요 여러분. 사기치지 마. 틀려. 답은 1번 나와버리네. 심대. 삼재. 삼국 유사. 재앙. 웅기. 맞죠? 그 다음 사유지산 중시했죠. 맞죠? 재산 읽는 거. 관자라는 책도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 이게 틀리니까. 사기치지 마니까. 답은 그래서 몇 번? 답은 1번. 다시 당군 고조선한테 사기치지 마. 삼국 사기는 있다 없다 없다. 고조선 얘기 없다. 다시 한 번 당군과 고조선한테 사기치지 마. 이렇게 함귀해요. 다시 사기치지 마. 이렇게 함귀하시면 딱 끝나. 꼭 기억해. 사기치지 마. 그 다음 이제 6번 가도록 하죠. 6번. 6번. 순서 문제네요. 순서 문제. 그쵸? 중요적으로 생각해. 순서 문제. 적으면 돼요 여러분. 연, 부, 준, 만, 예, 섭, 우, 사. 들어가. 한나라에 맞서서 왕검성이 함락됐다. 망했네. 한상우 설치되네. 연나라 대립한다. 여기네. 위만이 어떻게 돼? 위만조선. 위만조선 여기네. 디귿. 그쵸? 8조법. 여러분. 한상우 설치되면 8조법일 거야. 8조법이 60개조법으로 증가하겠죠. 나라 망한 다음. 그러면 ㄴ, ㄷ, ㄱ, ㄹ이겠네. 암기티브로 문제 풀면 답 3번 나와버려. 그쵸? 어. 순서 문제 그냥 암기티브면 여러분 문제 다 풀어요. 순서 문제 암기티브면 문제 다 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7번 보정. 7번. 나는 가의 결과에 의자 다의 원이 되었다. 사이에 들어갈 거 뭐냐. 위만이 어떻게 돼? 자세세를 넓혔다. 한문자 쳐들어왔다. 그럼 여기 조금 되겠네. 연. 부, 준, 만, 예, 섭, 우, 사. 이게 예섭이겠네. 예섭. 그렇죠? 중개무역 해가지고 여러분 위만이 돈 버니까 불만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예군 남녀 망명하고 중국 사신 섭화가 살해되면서 전쟁 터지잖아요. 그렇죠? 중개무역으로 성장해가지고 갈등이 있었다. 이거 하면 되겠네. 부왕, 준왕이. 부왕, 준왕은 여기 앞에 있잖아. 틀리네.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얻어. 이거 집권한 다음이지. 사이에서. 고조선을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 점차 한반도 지역까지 발전하였다. 여러분 이거 이거 발전한 건 여기 앞쪽이지. 고조선은 중국과 대륙과 한반도 지적교육을 막아 중개무역을 독점했다. 그렇지. 중개무역 독점하니까 예군 남녀가 망명하죠. 반발로. 서파가 어떻게 해서 중국 사신이 왔는데 갈등으로 살해되고. 그리고 우거왕 때 어떻게 돼? 살해되면서 어떻게 누가 우거왕을 살해되기 전에 한문제가 쳐들어오고. 갈등으로 우거왕 살해되고. 그리고 나라 망하고. 그리고 한상훈 설치되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4번. 답은 몇 번? 4번. 그렇죠? 그렇죠. 위만이 권력 잡은 다음 중개무역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역에서 반발하는 거지. 혼자만 먹냐. 대표적으로 예군 남녀. 예군이라는 군장. 예군. 동해할 때 예족의 군장인 남녀가 고조선의 무역 독점에 반발해서 한나라한테 망명한 사건. 그 문제 때문에 한나라와 고조선이 갈등이 있고 사실이었던 서파가 죽으면서 전쟁이 빵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무역 이익 갈등 때문에 싸운 거예요. 고조선이 돈 많이 버니까 이 좀 싫은 새끼들이 누구? 중국 새끼들이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싸운 거야. 아이 쪼잔한 새끼. 나라는 큰데 진짜 쪼잔해. 역사보면.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어? 난이도 쉽고요. 중요도는 뭐? 3개네요. 볼게요. 고조선을 주제로 한 학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언급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고조선 관련 없는 거. 위만 맞잖아. 진대법 왜 나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어디서 나와야 돼? 고구려에서 나와야지. 고구려. 고국천왕에서 나와야지. 고국천왕. 고국천왕에서 나와야죠. 여러분. 고국천왕 암기띵. 진부행. 진대법. 부자상속. 오부가 부족에서 행정. 기억나요? 진부행? 옥고영 인생이 진부행. 냈잖아. 진부행. 진부행. 이거 진부행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안 되지. 이거는 고구려에서 나와야지. 이거는 고조선이니까. 위만. 탈조법. 비팡동왕 맞죠. 답은 몇 번? 답은 2번.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아니죠.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 고구려에서 나왔다. 좋습니다. 아쉽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여러분 한 1초. 1초로 오바하고 한 5. 3초 컸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9번 보이죠. 9번도 여러분. 난이도는 보통이고 중요도는 2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가나식이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여기는 보니까 청동기시대 고조선이고. 이거는 위만조선이네. 위만조선. 그렇죠. 위만조선. 볼게요. 왕 아래. 대부 박사 지책이 있었다. 있었어요. 그 다음 고조선 지역에 한 창해군이 설치됐다. 창해군은 위만조선 다음이죠. 그렇죠. 창해군이 뭐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예군남녀 망명하고 그 지역에 창해군이 설치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려. 나. 철기문화 본격적 수정화 중개문화. 아까부터 계속 중개문화 나오네. 맞지. 비파행동검 고인돌은 청동기. 청동기. 위만은 철기. 틀려. 답은 기에서 기억하고. 디귿.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해군 모른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다시 창해군은 연, 부, 준, 만, 예, 섭, 우, 사가 있는데 예군남녀 망명하고 창해군이 설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 쪽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구체적으로 하면. 모르면 넘어가면 되고요. 이거 맞고. 그 다음 어떻게 돼? 뭐 맞아? 디귿 맞고 두 개 맞으니까 답은 1번. 이거 조금 단어가 어려워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꼼꼼히 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1회독일 땐 틀릴 수 있는데 2회독일 땐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1회독은 틀릴 수 있는데 2회독 때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소고법 풀어도 되고 아니면 내용 가지고 풀어도 되고. 그리고 이런 박싱물이 나오면 내가 무조건 틀리는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틀리는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무조건 틀리는 거 봐봐요. 이거 잘 모른다고 쳐. 근데 리을은 완전히 틀려? 안 틀려? 리을은 여러분 왜 철기시대 이게 나와? 리을 틀리잖아. 리을 틀리면 여러분 두 개는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두 개 나가 떨어지면 디귿은 맞다는 얘기 아니야. 어. 디귿은 맞다는 얘기고. 그 다음 기역이냐 니은이냐 갖고 보면 되겠죠. 두 개로 보니까 이거 여러분 틀린 걸로 해도 두 개밖에 안 남아 50%로 어떻게 돼? 여러분 정답률이 딱 4개에서 2개로 어떻게 돼? 높여져요. 모른다고 해도 찍을 때 50% 확률까지 올라간다고. 하나라도 제대로 알면. 그래서 문제 풀 때 모르면 아는 거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50%까지는 어떻게 돼? 정답률이 올라갈 수 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어. 그 다음.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19번은. 10번 보죠. 10번. 법원직. 그렇죠. 중요도 3개. 난이도 보통으로 돼 있네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또 나왔다. 뭐? 50만전 나왔잖아. 50만전. 끝났지. 핵심 단어 찾아야 돼. 50만전 나왔다. 아까도 50만전. 여기도 50만전. 50만전 나오면 뭐? 고조선 8조법으로 이런 문제 푸십니다. 그럼 고조선으로 보시면 봐요. 무천. 동해. 동해 무천. 형사수지제. 부여고구려. 제가회의 고구려. 그렇죠. 답은 몇 번? 상, 대부, 장군, 박사. 어. 답은 4번입니다. 고조선이니까. 상. 고조선 관직. 상. 대부. 장군. 박사. 이런 게 나오면 고조선이다. 그렇죠. 어.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독특하게 고조선하고 여러 나라 성장하고 비교한 문제네요. 그 다음 11번 보죠. 11번. 법원직 문제. 보니까 법원직하고 여러분. 서울시가 여길 참 좋아하네. 그렇죠. 옳지 않은 것. 환인의 안우 환우. 천손사상. 맞죠. 풍배구사. 운사. 농경 관련되어 있는데. 농경 맞네. 그렇죠. 곰,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해가지고 환웅, 쑥과 마늘 먹었대. 특정 동물을 쏘신 후 여기는 샤머니즘. 샤머니즘은 무당이잖아. 무당. 여러분. 틀리지. 특정 동물은 톱테미즘. 톱테미즘. 애니미즘은 정령 숭배. 샤머니즘 무당. 답은 몇 번? 답은 3번. 그렇죠. 그리고 당구 난검. 재정일지사회. 맞네요. 답은 3번이지. 오케이. 좋습니다. 12번 보죠. 법원직 문제입니다. 아, 법원직. 고조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 보니까 중요도가 3개네. 그렇죠. 나인동 보통이고요. 가, 나라 나오니까. 어? 비파영동검하고. 고인돌 나오네요. 고비검이. 고인돌, 비파영동검, 거치무늬검을 미성지토기. 2개 딱 뜨네. 고조선. 너무 쉽다. 고조선. 고조선은 옳은 것. 상, 대부, 장군, 박사.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고조선이라고 아까 했죠. 대신에 사자조의 선이 나오면 고구려. 윽군삼노. 윽군삼노는 여러분 이거는 동해하고 옥저입니다. 옥저, 동해. 게르브, 고시. 게르브 출신. 고구려. 그렇죠. 뼈만 취어가지고 했다. 골장지. 옥저.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이거는 여러 나라 성장하고 고조선하고 비교하는 문제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여러분. 청동기 뭐 보면 된다?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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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보고. 그 다음 고조선은 제 거 암기티비. 염부준만, 예서부사. 그 다음 고비검이. 그렇죠. 위만은 거의 안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 팔조법 50만 전.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이제 조금 쉬었다. 이제 여러 나라 성장. 여긴 조금 문제 많습니다. 특히 여기 개리직이 좋아해요. 여러 나라 성장. 그래서 여러분 꼼꼼히 봐야 돼요. 지금 몇 분 지금 자려고 하는데 좀 쉬고 좀 쉬었다가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멀쩡하면 바로 들어도 되지만 아 언니 보니까 커피 한 잔 하고 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커피 한 잔 하고 오세요.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